누룩뱀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누룩뱀 친구를 소개할게요. 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애가 바로 누룩뱀이야. 아, 안녕. 뱀이면 위험한 동물인데 너도 독이 있는 뱀이니? 맞아. 우리 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지. 꿈틀꿈틀 다리도 없고 비닐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해. 오늘은 그래서 그 오해를 풀려고 나왔어. 독을 가진 뱀을 독사라고 부르는데 독사는 우리 전체 뱀들 중 4분의 1만 가지고 있어. 그 4분의 1이 600여 종이나 된다니 꽤 많은 뱀이 독을 가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엔 불독사, 살모사, 실점사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 그럼 넌, 넌 독이 없는 뱀이야? 흠, 난 독이 없는 뱀이야. 하지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할 때는 머리를 납작 모양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독이 있는 독사처럼 보이게 하지.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좀 덜 무서운걸? 너에 대해 더 알려줄래? 그럼 신기한 걸 알려줄게. 아, 하고 입을 벌려봐. 아, 사람들은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지만 우리 뱀은 여느 동물과는 달리 턱의 관절 자체가 자유롭게 빠졌다가 붙었다가 할 수 있어서 나보다 조금 큰 동물이라도 동체로 삼켜버린 후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단다. 예전에는 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반려동물로 뱀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무서운 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누룩뱀